안녕하세요 조장훈입니다 오늘은 49강이죠 문제 해결에 대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근래 대학 논술의 특징들이 자신의 생각을 자신이 원하는 형식으로 사술하는 형태의 글쓰기는 아니죠 일종의 주어진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형태의 글쓰기입니다 논술 문제 요구사항이 점점 구체적으로 가고 있고요 논제가 여러 단계로 출제되는 경향이 있는데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대체로 첫 번째 문항이 요양 문제라든지 비교화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온다면 두 번째 문항은 비판을 해보라든지 혹은 다른 관점에서 문제를 분석하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됩니다 대개 세 번째 문항에 가게 되면 세 번째 문항에서는 앞서서 파악하게 된 현실사회 문제에 대한 대안을 묻는다든지 혹은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하는 문제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논제의 이 세 번째 논제 유형 즉 사회의 어떤 문제를 우리가 문제시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을 해결하라고 하는 그 문제 유형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번 강의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입니다 무엇보다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몇 가지 생각들을 한번 해봐야 하죠 일단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신문이라든지 잡지라든지 적어도 시사주간지 하나 정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아온 친구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아무래도 사회적인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조금 더 용이함이 있겠지요 또 제시문이 지칭하고 있는 어떤 사회적 문제들을 파악하고 이해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는 데도 아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또 수험생이다 보니 그럴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갖지 못한다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논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측면은 제시문에 있는 내용만으로도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사회적인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문제에 접근하고 또 여러분들이 추론해서 문제의 원인들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난이도가 사실 요구되긴 합니다 그래서 배경 지식이 대단히 많은 학생이 다소 유리할 수는 있겠지만 배경 지식이 없다고 해도 너무나 당황할 일은 아닙니다 배경 지식이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제시문을 충실히 이해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추론하고 또 현실에 자신의 경험을 견주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면 배경 지식이 많지 않더라도 제시문 안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많은 단초들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대개 대학에서 요구하는 학생들의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 현실에서 존재한 어떤 문제를 원인을 분석해서 해결책을 찾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설득해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글을 쓸 수 있는가까지의 문제를 묻는 것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여러분들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학원도 다 가게 해주고 또 필요하다면 또 학교 수업 이외에 다른 보충학습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뒷바라지들을 해주셨다고 합시다 그런데도 학생의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물어보겠죠 뭐가 문제냐라고 묻겠죠 바로 그것이 보이지 않는 원인을 찾기 위한 질문입니다 그렇죠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느 때보다도 물자가 풍부해지고 또 생활이 편리해졌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사람들의 마음이 행복하지 않다면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뭐가 문젠가 그렇죠 무언가 문제가 있고 무언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풍요로운 삶 안에서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사랑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각 증상이 있어서 병을 발견을 하고 일찍 손을 쓴다면 그 병은 고쳐질 수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그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경우 즉 병을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경우에는 병을 키워서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겠죠 그래서 자각 증상과 마찬가지로 사회 현상에 대한 반성적인 성찰과 분석은 사회의 건강성을 유지하고 더 나은 사회로 발전해 나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대학이 비판적인 지식인으로서의 사회에 대한 반성과 성찰의 능력 또 사회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실 논술의 근본적인 목적이 우리가 아까 세 가지의 문제를 얘기했을 때 그 마지막 문제, 즉 문제 해결을 요구하거나 여러분들의 견해를 쓰거나 혹은 대안을 제시하는 그 문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런 문제들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시사주간지라든지 신문을 꼭 보진 않더라도 적어도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되려면 어떤 사회를 꿈꾸어야 하는가 또 이런 것들을 생각을 좀 자주 하고 또 그런 것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현실의 경험 속에서 정리해두는 습관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많은 문제들을 접해보고 또 인식해보려는 노력이 있었을 때 우리가 어떤 문제에 닥쳐서도 논술 문제를 쓸 때도 그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원인 분석의 문제에 접근하기 위한 그 첫 번째의 단계를 한번 밟아보도록 하죠 일단 문제와 원인 분석하기인데요 먼저 원인을 분석하기 이전에 해결책을 쓰려면 문제가 무엇인지는 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지요 더군다나 제시문에서 제기된 문제들은 다소 추상적인 수준이 아주 높거나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실의 구체적인 문제들을 제시문의 관점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보고 또 제시문의 관점을 적용해서 현실에서 어떤 문제를 찾아보는 제시문은 여러분들에게 현실의 문제를 찾는 일종의 스펙트럼이나 돋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문을 활용해서 제시문의 관점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현실의 사회적인 문제와 제시문이 얘기하고 있는 문제의 지점을 매치시키는 것이 첫 번째 단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텝 1은 제시문의 문제의식을 갖고 사회현상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좀 막연하죠? 그럼 우리가 한번 제시문을 구체적으로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죠 다음 제시문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성장사회는 성장경제에 의해 지배되어 있을 뿐 아니라 성장경제에 강박적으로 붙들려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성장사회가 성장경제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고 또 성장경제에 강박적으로 붙들려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배된 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성장경제에 강박적으로 붙들려 있다 라는 겁니다 이게 계속 다 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요 아직 좀 의미가 분명치 않아 보이는데요 뭔가 강조하고 있다는 느낌은 들지요 그것은 성장을 위한 성장을 삶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면 적어도 삶의 본질적 목적으로 삼고 있다 즉 성장 자체가 목적인 사회가 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을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목적으로 여겨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성장사회가 나왔나 안락한 삶은 흔히 환상이 불구하다 자 이제 비판이 시작되고 있네요 성장사회의 안락한 삶이 환상일 뿐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에게도 사회는 즐겁지도 쾌적하지도 않다 그것은 스스로의 부에 병들어 있는 반사회이다 굉장히 비판적인 메시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우리 사회가 물질적으로 많이 풍요로워졌고 또 그 안에서 때로는 부유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네요 스스로 부에 병들어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